안녕하세요. 22년 농사시험 행정쟁성법 1기 1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몇 달 만이지? 석 달 만에 뵙는 거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노동법도 한번 하고 오셨을 테니까. 작년에는 행정 1기 때 2, 3회 하다가 구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정신상황할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노동법 1기 열심히 하시고 연휴 휴식을 좀 갖고 추스리고 또 다시 행정쟁성법을 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리듬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동법 해보셨겠지만 두 번째 해보니까 첫 번째라고 또 다르죠? 연기 때 하는 거랑. 분명 연기 책 덮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또 이제 반복하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법학이 그런 거고요. 아마 행정도 지금 석 달 전에 덮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또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11월 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다른 거 지금 할 때 아닌가? 이러면서 12월 달에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질문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혹시 다른 수업이랑 이전에 들었던 거랑 해서 어려움이 계시다면 이해한다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으면 따로 또 질문하시고요. 편하게. 말로 하기 힘들면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셔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보면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다가 넘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 강의 진행 방식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다른 건 없고요. 꼭 10회 내에 끝낸다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 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회는 기타예요. 기타는 뭐 혹시 밀려지면 할까 봐. 10회면은 9회 정도로 일단 계획을 세워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러다 보면 그냥 10회면 다 맞더라고요. 대신 이제 매해마다 한 뭐 혹시라도 분위기 봐서 10분 정도 아니면 20분까지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뭐 그것도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한 강의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시간 내로 하고 쉬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다 지키는데 의외로 저번 0기 때 그게 잘 안 지켜졌어요. 막 한 시간 반씩 한 수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죄송해요. 끊기가 좀 뭐 하면은 좀 그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또 한 시간 단위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집중력도 그렇게 가져가 주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강의 목표, 강의 계획서를 잠깐 봐주시면 0기 때는 2회 이런 걸 위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2회도 했지만 정리. 정리도 물론 했고요. 같이. 첩줄에 보면 1기에는 2회와 정리의 완성. 완성하고요. 사례 해결 및 답안 작성 연습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0기 때도 조금씩 건드렸죠. 사례 해결은. 작년에 뭐 혹시 못 만나게 될까 봐 0기 때 많이 했었어요. 사례 해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리라는 말이 뭔가 조금 소통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입니다. 각 쟁점마다 각 쟁점을 전제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제출되어 기본적인 형태가 제출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답안지 일반론 부분에서 써야 될 문장들 있죠.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해놓는 게 정리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아 이쟁점 가령 기속력. 기속력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는 어떤 형태야.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뭐 그럼 특이한 형태가 있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속력이 나오면 답안지 일반론 부분에서 써야 될 내용들을 정해놓는 거죠. 암기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암기를 다 완성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정리해 놓다 보면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 암기되는 거니까 암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를 보다 더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써보기도 하실 거고요. 매해마다 다음해부터. 가급적이면 기출 사례 할 거고요. 왜냐하면 아니면 기출 사례 변형하거나 이런 걸 갖고 할 겁니다.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 그것과 유사하거나 약간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전혀 다루거나 무조건 어려운 문제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특수부대를 보낼 때 미리 연습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무조건 초인적인 군인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재고 이래서 그렇듯이 시험 문제도 그런 거예요. 특히 법학 시험은 그래요. 제가 누나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다시피 그동안 공부해 왔다시피 어떤 공부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갖다가 내가 이해했다, 알았다, 알았다고 하는 것, 이해했다고 하는 것 이게 있고 이게 충실히 돼야지.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 선생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 풀어서 연습하는 것은 내가 이걸 좀 알았다는 어떤 징표일 뿐이고 진짜 내가 이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법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학과 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법학은 어떤 알아야 할 내용이 쟁점이 있으면 쟁점이 있으면 여기에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 줄 알면 이걸 아는 거고요. 알았다고 봐줘요. 또 연기랑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가령 그러면 그 중요하다는 기속력이라는 쟁점만 봐도 기술 문제 보입시오. 한 10년치만 해도 한 3, 4개 나오는데 문제 다 다르던데요. 기본형에서 변형된 건데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가령 보면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법을 법이니까 어렵지만 다른 법이라는 규범이 지금 우리가 어렵게 배우고 있지만 다른 규범. 사회규범은 어때요? 여러분? 가령 뭐죠? 국은 홍동백 써도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거. 국은 오른쪽. 밥은 왼쪽에 놓고 먹으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이 미역국 다르고 콩나물국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론 올해 내가 귀화시험 보러 갔더니 올해 귀화시험에는 작곡밥하고 콩나물국이 나올 수 있어요. 밥 한번 먹어보세요. 그렇죠? 얘가 한국 사람처럼 밥을 먹는지 평가를 하겠죠. 밥은 오른쪽, 국은 왼쪽. 맞죠?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몇 회 걸러서 다음 기출문제가 또 밥 한번 먹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뭐 쌀밥하고 미역국이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 암기예요? 굳이 생각하자면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거 딱 정해진 어떤 마치 영화에서 액션 영화 할 때 서로 합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외우고 해서 쟁점이 만약에 이 노동법은 100개? 100개는 100개라고 치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재해서법 30개만 외우면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세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해놓고 답안지에 나왔을 때 일반 논으로 써야 될 것들을 정해놓는 게 정리고요. 그게 이제 완성된다는 거죠. 이번에 완성을 해야 된다. 이라는 거고 제가 이제 남은 거는 기출 사례나 창작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포섭에서 할 부분 이런 것도 사실은 연기 때 좀 보여드렸는데 다시 또 그대로 할 거고요. 쟁점마다 사안 해결해서 해야 될 말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기출 문제나 그 변형 같은 걸 가지고요. 전날 배운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25점 분량으로요. 총 9회 나중 되면 지금은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있어 봐요.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하니까 해볼게요. 자기 리듬대로 하려고 이런 시험 같은 걸 내면 약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나는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이 시험 특이 시험은 애정을 갖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암기 시험 직전까지 암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암기하려고 암기하는 시간도 갖지 마시고 대신 시험 꼭 이 답안지 쓰는 것만 애정을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25점짜리 25점짜리 지금 9개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8회니까 8회니까 8개 50점짜리 8개 하고 그 다음 학원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가 이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엔 6회 정도에서 그 다음엔 100점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24개 쟁점을 써보는 거예요. 이건 뭐죠? 16개 이거 9개 이게 쟁점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쟁점이. 이때 한 번 써보면 정석 것 한 번 써보면 그게 따로 암기하는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이게 쌓이면 물론 또 항상 그렇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 괜찮다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년 시험 직전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암기 된 사람과 암기 안 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강의 목표는 그런 거고 올해도 오늘 첫 시간에 보면 뒤에 진도표 보시면 당연히 밑에 맨 밑에 말이 중요하겠네요. 진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아예 학원에서 주는 양식인데 부동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을 좋아하고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렇게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오티를 주로 할 거고 그래도 기속력까지 나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 번 우리가 서로 강의를 하면서 옛 기억이 나는지요. 또 한 번 해봐요. 첫 번째 내용이요. 의무라 오늘 전체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의무에 대해서 보충자료 한번 봐주세요.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의무 의무가 뭔지 그다음에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민법하시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위법 보면서 법률요건 법률효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규범 중에서 법은 뭐냐? 법은 뭐고 여기서 소송법은 뭐냐? 실제법은 뭐냐?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면 행정행위 행정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영업의 자유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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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라는 개인에게 영업의 자유가 있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자유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다. 법률이니까 그리고 이게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이 처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취소소송으로 취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취소 판결 취소 판결을 받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겠죠?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선 영업할 수 있었고요. 이 상태에선 영업 못하죠. 이게 객관적 법질서의 상태고요. 기억하시나요? 이러니까 이 상태에선 영업할 수 있다가 이 상태에선 영업 못해요. 법질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선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쟁송법은 이거란 말이에요. 쟁송법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붙여서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다른 소송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위해서 이런 결혼을 낼 수 있는가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갖다가 심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얘가 1차적으로 법질팽 해석해 본 거를 법원이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비켜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완전 일치하지는 않는데 지금 하는 말이 100%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는데 법원이 나도 법질팽 한 번 해볼게. 해석해 볼게. 오케이. 이건 나는 영업정지 아니야. 그럴 때 취소 판결하는 거예요. 너랑 의견이 달라. 이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는 약간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처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행정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정쟁송법이라고 끊는 게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분리할 수 없으면 차라리 행정법이면 행정법이지.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이걸 하고 사법부가 이걸 하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배워볼 거예요. 11가지 정도. 저번에는 그때그때 배웠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몰아서 한번 배워보시고요. 또 그때그때 가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 요소들이 언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처분을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오페이지에 가면 기억하십니까? 하나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 그렇죠? 이렇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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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가 놓여 있겠죠. 변기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네 하여튼 뭐든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하는 사실관계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여기도 또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이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OT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요. 지금도 여기서도 또 얼핏 봤지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우리는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안 가렸죠? 잠들고 난 이후의 행동 혹은 약물에 완전히 취했거나 등등 술에 완전히 취했거나 이래가지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을 배우셨으니까 이런 말 써도 됐겠죠? 의사 무능력 상태 그게 대부분 대표적으로 잠든 상태죠? 그런 상태 혹은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닌 나머지 상태에서 많은 모든 행위들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갑이니까 항상 이렇게 무슨 무슨 의무가 있어요. 의무에 따르는 행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주에 있는 물질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제가 여기 적어놨던 거 영업의 자유라든지 갑자기 영업의 자유를 소멸시킨다든지 그래서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게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죠. 어딘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행동도 왜 굳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다 어떤 의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갖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출인이 입고 있었거든요. 출인이 편해서 출인이 안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출인이 편한데 슬리퍼 신고 옷도 있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집에서 들을 때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행동들이 의무예요. 그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런 의무를 가능케 하는 게 규범이 있어서 그래요. 규범. 규범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람만이 아닌데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값도 사람이어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으로 내려와서 사실 세계를 갖다가 규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세계예요. 자연과학에 가면 여기는 자연, 우주라고 말하겠지만 법에서는 여기를 사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 사실의 행위 사실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대비되는 대응되는 개념의 이 세계를 말해요. 사실 행위는 뭐예요? 여기서 일체의 변화를 갖고 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법률 행위는 뭐예요? 이걸 바꾸는 걸 법률 행위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고 질서의 세계라고 해요. 질서. 질서. 여기는 질서, 규범, 당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법이라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법이죠. 규범 중에서도 법이니까 법으로 갈 거예요. 법질서라고 그런 거고요. 당인 거고요. 같은 질서 중에 뭐라고 그랬죠? 나눠서 여기는 뭐죠? 일반적. 갑이 아니에요. 윤병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누구라도. 지금 이 공동체에 있는 이 법의 규를 받는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장래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무릎.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일반적 추상적 질서라고 해요. 일반적 일반적이다 추상적이다 말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특정 어떤 상황 특정 어떤 시점과 장소 속에서의 의무예요. 원칙적 그런 거죠. 지금 오늘 2월 3일 강의를 할 때 예의 있게 해라 이런 거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났다 예의 있게 대하라 그런 것들 의무를 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개별적 구체적 질서라고 해요. 개별적 구체적 질서는 이것을 근거 지우는 일반적 추상적 질서가 있기 마련이야. 법학의 특성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걸 갖다 의무다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의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의무인데 법에서는 의무는 항상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권리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런 관계 물론 우리가 배웠던 의무라고 하는 거는 방에 혼자 있어도 누구랑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법을 배우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법에서 많은 의무들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거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또 뭐다? 나는 쟤한테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힘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그래서 제 의무 있네 이러지 않고 갑 의무 있네 이러지 않고 어떤 누군가 해야겠네요. 갑이 을에 대해서 의무가 있네 이러지 않고 을이 갑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걸 법률관계라고 그러고요. 다른 규범에 다른 관계랑 구별짓는 관계에서 명칭으로서 법률관계라고 그러고요.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 그냥 간단히 말해서 권리관계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를 하면 권리가 있다 설령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전의 양면처럼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얘기한다. 이 정도는 민법을 공부하시니까 조금 수월하게 흡수가 되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놨고요. 항상 권리의무관계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기본이에요. 두 당사자 사이에서. 그리고 그 권리의 내용은 뭐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 사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권이에요. 상대적인 권리예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관계가 이쪽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민법에서 배우셨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건 소유권 같은 건 예외적인 권리인 거고요. 채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이 권리의 일단 대부분이다. 그게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권리다. 그리고 뭐다? 채권은 또 다른 말로 힘으로 하면 청구권이죠. 채권. 돈 달라고 하는 권리. 잘 보면 돈 달라고 돈 네가 금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삭 잡들지 말든 난 상관 안 해. 법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금전을 청구해 청구가 뭐예요? 돈 줘 돈 줘 이러라는 권리지. 너 나한테 의무 있잖아.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멱살 잡고 안주머니 뒤지는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잘 보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답답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싸움이 나니까 큰일 나요. 그게 문명국가에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권리자가 좋아요. 권리자가 좋은 거예요. 권리자가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다. 권리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권리 청구권 그런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분쟁의 모습이라든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도 영향을 미쳐요. 봅시다. 이렇게 됐구나. 이번에는 볼까요? 법은 그러면 법은 뭘 하냐면 땡땡땡 의무는 어떠어떠한 의미를 갖는다. 그걸 갖다가 규율하고 있을 거예요. 법은.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권리의무 권리관계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동하고 소멸하는지 그러니까 권리의무가 생겨나고 있던 권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있던 권리의무 관계가 내용이 약간 변하는 것들 그걸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변동이라고 그러죠. 변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변동이라고 대부분 가장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는 특히 뭐죠? 없던 법률관계가 새롭게 생성되는 거 성립하는 권리의무가 성립하는 관계 그중에 하나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거죠. 다 합쳐서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겨난 게 변동이고 이 원인 원인을 갖다가 법률요건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다가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는 원인들이 있는 거죠. 권리의무가 생겨날 수 있는 원인들이 그래서 그런 법률요건 중에 뭐가 있느냐가 아는 것도 중요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매매계약 편 공부하셨죠? 매매계약 성립하면 뭐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게 법조 문화만 있을 거예요. 매수인은 언제 매수인이 되죠?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사겠다고 했으냐 계약이 성립하면 그러는 거 네가 계약했니? 매매계약했니? 너 거기서 매수인이야? 그러면 대금 지급해. 매매계약했니? 매도이냐? 그런 거 약속한 거 있지. 재산권 이전하기로. 그거 이전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을 분류하자면 중요한 게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건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죽으면 권리가 다 소멸한다든지 죽은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상속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은 사망을 하는 거여서 권리가 다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고요. 그 붕붕 떠있는 권리가 어떻게 돼요?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은 사망하는 거고 상속인에게 이전돼요. 상속이라는 사망이라는 사건이 상속인에게는 권리를 권리 의무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소멸시효라고 말할게요. 공부했을 테니까 소멸시효 같은 거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도 사건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되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돈이 썩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썩습니다. 가면 안 뜨면 빨리빨리 집행받으셔야 돼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의 경과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쟁성법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부당이득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내가 갑자기 이득이 생기고 어딘가에선 손실이 생기고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지우는 정당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아까 말 안 할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뭐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세계를 기울하죠. 이 질서에 맞게끔 변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이게 사실 중요한데 행위. 행위는 사람만 하는 거고요. 엄밀히 사람만이 아닌데 권리 주체. 얘가 아는 모든 의사활동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의 활동이 아닌 모든 활동 그게 그냥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사실 행위는 뭐예요? 여기서 하는 행위가 사실 행위예요. 그래서 또 이제 사실 행위가 더 여러분한테는 처음에는 더 익숙하겠죠.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서 법에서 규정 지어놨어요.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위협해. 그래서 손해가 생기면 뭐? 손해배상 의무해.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게 바로 위협행위를 하면 권리 의무 발생 견동 원인이 된다는 거 법률 요건이 된다는 거 했고요. 착한 일. 착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위협하지 않은 행동 사무관리. 가령 여기서 합격의 법학원 창문이 지금 깨졌다. 그럼 지금 찬바람 들어오고 강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합격의 법학원이라고 하는 회사 이 권리주체가 빨리 저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가 업자들하고 계약을 여기 와서 유리창 좀 갈아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돈 끊어져.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비용도 지불하고 이러면 뭐요? 타인의 의무를 대신해 준 거예요. 학교. 그래서 물론 업자는 당신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착한 일을 한 이분은 학교의 법학원을 찾아가서 비용상환청구 눈짓으로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손짓을 해도 되고요. 어판장에 가면 손짓을 많이 하잖아요. 문서를 써도 되고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도 당연히 되죠. 말을 주고받는 의사표시라고 해봤자.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외계에 변동은 있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을 진동을 시켜야지 들리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뭐예요?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본다는 거죠. 어떠어떠한 의무야 생겨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무야 생겨. 너와 나 사이에 누군가가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겨라. 신기하죠? 이 의무가 지금 얼마나 중요했어요. 권리의무 관계라는 게 그렇죠? 얘를 완전히 구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여러분이 법을 배우기 전에는 누가 생겨라 해서 의무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요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그렇죠?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아빠 하면 달려가는 거.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가만히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보면 무슨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겠다. 아버지가 명령을 하면 시작해야지. 자 인사하거라. 이래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의무들은 그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데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런 의무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해라. 이러면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부부 관계도 다른 게 아니라 권리의무 관계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부부 갑과 을은 부부 이러면 그 의무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것이 질서의 세계에서 법률 행위라는 게 되고요. 법률 행위는 이 꼴 뭐예요? 어떠어떠한 권리의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누면 법률 행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을 내뱉는 게 훨씬 편해요. 이 정도는 대략적인 감을 잡고 계시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너 혹시 잠깐만 해서 봐. 내가 민법을 아주 잘해야지 지금 이걸 이해하시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약간의 지식만으로도 됐습니다. 또 지역적인 상식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법률 행위 종류는 계약 단독 행위 합동 행위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의사 표시를 뭐죠? 누구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의사 무슨 무슨 의사 표시 뭐 하라 뭐 이런 거 뭐 하겠고 뭐 이런 거 이런 의사 표시를 혼자 하는 게 단독 행위고요. 둘이 하는 게 계약이에요. 합동 행위는 그냥 모른 척 합시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또 말 안 쓰기 그래가지고 이 강사는 뭐 합동 행위도 모르나 이럴 거 쓰는 거지 여러분들 뭐죠? 단체를 만드는 행위. 둘 이상 모여서 우리가 어떤 나는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구성이 되겠다. 되겠다. 나도 될게. 나도 될게. 이러면 그 각각의 의사 표시가 합동 행위라는 하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설립되죠. 그런데 이런 법률 행위에 하자라는 개념이 있죠. 법률 행위에 하자는 뭐죠? 이런 법률 행위를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기본적으로 뭐죠? 만약에 계약이라고 치면 계약이라고 치면 하나 기억하세요? 반사회적 행위나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계약 뭐든 좋아. 무슨 내용이든 괜찮아. 그런데 반사회적 내용은 하지 마. 그거 하면 무효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장기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법을 어기는 거 위급한 걸 갖다가 법률 행위 하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하자면 어떻게 되죠? 원칙 무효예요. 법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 미성년자야? 그럼 너 저기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와. 동의를 받고서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과 을 보니까 갑과 을의 의사표시인데 갑은 독단적으로 했단 말이야. 부모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았다는 사실이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아마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 앞부분에. 그럼 그 법 위반이에요. 그럼 위법하니까 이건 위법한 계약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몇째 쪽에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취소편에 보니까.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취소라고는 뭐다? 유효한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성년자 동의를 안 받았다는 이 위법은 취소 사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듯 법률 행위 하자는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이지 원칙적으로 다 무효 사유예요. 이미 많이 나가서 공정력 X라고 쳐놨지만 뭐죠? 특별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 법률 행위의 일종인 행정 행위는 공정력을 줬다는 거. 이게 이제 뭐랄까요? 모든 거의 시작이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행정쟁성법에. 그런데 일단 뭐다? 원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지 공정력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 행위에는 무효 이런 게 없어. 그렇죠? 사실 행위, 사실 행위. 내가 물병을 썰어트렸다. 여기 유효, 무효가 어디 있어요. 이미 저질러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쓰러졌지만 쓰러진 게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행위는 그런 게 없어. 사건도 유무효가 있을 수가 없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볼까요? 그럼 세 번째. 법은 어떻게 될까요? 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법은 공법이든 사법이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조문을 어떻게 나눴건 어떻게 분리해놨건 간에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권리의무가 생겨, 권리의무가 소멸돼, 권리의무가 바뀌어 이런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했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두인은 재산권을 이전해라. 그럼 또 뭐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변제했니? 변제하면 소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변제했어? 변제? 그럼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법은. 자꾸 제가 사법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공법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사실관계에서 내가 요건을, 분쟁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랑 나랑 계약했잖아. 그러니까 돈 내놔 뭐라든지. 계약했다 이러면서 계약 안 했어. 너랑 나랑 계약한 적이 없어. 라고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는 도매하지만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효라니까 너랑 나랑은. 나랑 미성년자였어만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권리가 없어. 아니 권리 있어. 의무 없어. 무슨 사실. 그렇죠? 이런 식의 분쟁의 모습이 돼요. 특히 만약에 때렸다고 하면 때려서 손해배상 처분할 건 어떨까요? 네가 나 코 때려서 코 부러졌잖아. 손해배상 해.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널 언제 때렸냐.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난 그 시간에 거기 있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없다고 다툴 수 있겠죠. 그런 게 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히 지금 방금 같은 말이던 사정 어때요? 불법행위 사안이었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잖아요. 때리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물론 개별 행위 유형이 되진 않지만 우리 법질서 전체를 해석하자면 사람 때리는 행위는 원인적으로 위법해요. 그러니까 750조 요건에 일단 해당된다면 위법행위를 했어. 콧뼈 부러졌어. 이거 손해야. 인과관계 있어. 네가 때려서 했어. 그러면 손해배상 의무, 금전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특히 이런 사안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쟁이 네가 때렸니 안 때렸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쟁의 모습이 요건을 충족하는 요건 사실들, 요건 사실들이 있네 없네가 중요한 거죠. 변제가 문제될 때는 내가 변제했네 안 했네가 중요할 거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분쟁의 모습이 요건 사실이 있네 없네. 그렇죠? 그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어떤 권리가 있네 없네 라는 분쟁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 분쟁의 핵심을. 결과로는 이 분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얘가 때렸냐 안 때렸냐고 우리한테 첨예한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법적으로는 그 사건에 근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소송 판결의 모습은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명령을 내리든지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니면 이거는 당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지 한단 말이에요. 항상 뭐라든지 자신들이 하는 그 의사 작용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결론이 있고요. 결론이라고 여기 봤어요. 결론이 있고요. 항상 이유라는 게 있게 돼요. 항상 작용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작용은요. 결국 항상 이런 틀을 취해요. 왜? 왜 이렇게 될까요? 특히 이유가 왜 필요해요? 국가작용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근거에 따라서 이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에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나 이런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왜? 법을 보면 내가 이런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떠어떠한 때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합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데 다시 보면 국가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 당신들이 다투고 있는 그것은 지금도 판단합니다. 자 이겁니다라고 해주는데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이거냐 이거냐가 아까 문제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의 모습을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무슨 권리관계? 무슨 무슨 권리관계? 존재한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유. 이유는 뭐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여기다 권리를 넣고요. 그걸 판단받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뭘 넣어요? 내가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 채권을 갖는다. 얘는 매순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 그 권리예요? 그럼 국가는 뭐예요? 존재한다라고 판단해주고요. 아니면 아 그 권리 없습니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뭐로 봐가지고. 매매계약이 있네요.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혹시 매매계약 있는 거 이것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있네 없네 이걸로만 끝나면 하는 거고요. 혹시 상대방이 또 그런데 매매계약이 있는데 내가 변제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잠깐만요. 매매계약이 있고 변제했습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혹은 또 변제가 아니라 소멸시효하면 어떻게 되죠? 아 매매계약은 했는데 소멸시효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매매계약했고 소멸시효은 아직 아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권리 있습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유로 국가작용은 항상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분쟁의 모습을. 그래서 여기를 분쟁의 목적이라고 이해는 그렇게 하시고요. 법률용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게 소송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얘는 소송물이 아니고 소송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반대되는, 대응되는 개념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요건과 어떤 효과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고요. 소송법에서는 너는 어떤 판결을,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땡땡, 무슨 무슨 권리관계에 존재한다. 이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법에서. 이걸 놓고 여기다가 요건 사실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판결, 이유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법은 실체법인 거고요. 요건과 효과가 있으면 소송법에서는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일단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결정이 이르기까지 네가 요건 사실들을 수집하는 방법. 어떻게 이런 판결하는 판결의 첫 시초. 소재기. 소재기가 있어야 되거든. 소재기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었죠.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소송 요건을 갖춘 소재기.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소재기가 있고. 요건 사실이 수집을 해. 수집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런 걸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자유심증주의로 네가 판단을 해. 그래서 법에 정한 요건 사실을 다 충족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법률 효과가 나오잖아. 권리가 발생했다, 소멸했다, 변경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물로 된 이거를 판단을 해라고 하는 게 소송법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송은 뭐다 항상? 조금 더 존재한다 이랬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의 모습은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화시키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권리는? 천국권이라고 그랬죠. 천국권.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완전한 권리 분쟁의 해결이 아니에요. 천국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줘냐면 권리 있다. 이행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여기는 대부분 무슨 무슨 천국권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무슨 무슨 천국권이 있다는 거니까 무슨 무슨 천국에 대해서 이행하라. 이런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권리 없다. 이행할 거 없다.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다? 기각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각한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은 이런 소송을 마련해 둔 거예요. 우리 법은, 법질서는 물론 지금 잠깐만 지금 취소송도 있는데 막 이러고 있겠지만 잘 잊어버려요. 법은 항상 요건과 효과로만 이루어진 법이고요. 그래서 소송은 이렇게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소유권 같은 건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특별한 권리들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지배권 같은 소유권이라든지 특정한 권리들은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구권도 확인을 받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행기가 아직 안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의 중에 뭐가 있었죠? 내가 올해 10월 30일 날 결혼을 할 거다. 케이크 업자한테 10월 31일까지 멋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어느 어느 예식장으로 갔다가 배달을 시켜놔라. 딱 준비해놔라. 라고 계약을 해놨는데 그런 법률 관계는 어떻게 돼요? 31일이 지나면 케이크를 받는 건 소용이 없어요. 31일이 지난 그때 그 의무를 이해 안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가장 좋은 건 31일 날 꼭 이행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리 같은 걸 확인을 받아요. 가령 5월에 소송을 걸면 이행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권리 존재한다 이러지 않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해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뭐예요? 이런 이런 권리가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전문용어로 뭐다? 기각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법은 요건과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분쟁의 핵심은 뭐다? 결국은 법률 효과가 있네 없네. 어떤 특정 법률 효과가 있네 없네다. 요건 사실이 있네 없네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소송의 목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여기다 아주 기판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법은 권리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 소송 두 개 세상에는 이런 소송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이행하라고 해서 이행 소송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확인 소송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확인 소송이 약간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만약에 특히 여기 청구권이면 가령 지금 매매대금 금전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안 주기 때문에 소송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만들어 오냐면 절대 권리자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고 직접 지갑이나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구밖에 없으니까. 대신 국가가 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권리가 있다. 국가야 강제력을 좀 행사해달라. 이런 얘기 때문에 이행하라라는 말에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은 금전청구권이 있는데 확인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들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계속 상대방의 임의 이행 상대방이 원해서 변제하는 것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요? 확인 판결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면 이제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면 드디어 국가 사법부죠 여전히 사법부가 드디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집달간, 빨간 딱지 붙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달려가서 돈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도 봐겠지만 네가 금전 채권이 있고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런데 확인 소송을 해? 네가 이긴들 또 이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0% 아니겠지. 상대방이 확인 판결 받으면 갚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왜 그런 소송을 두 번 하려고 그래? 사법자원의 낭비야. 판사는 바빠. 쓸데없는 판결을 소송을 하지 말자. 이래서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정리 법은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다. 소송법에 오면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어떤 걸 마련해 놨다? 이 두 소송을 마련해 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소송은 뭐다? 이행 소송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걸 할 수 없을 때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보충성이에요. 이거 조금만 이해해 두시면 이게 뭐가 나오죠? 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이 배우죠?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도 확인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해. 보충성이 있다고 해.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진짜로 중요한 거 그렇다면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있었고요. 법률 행위 중에 분류를 하자면 계약 단독행위 이렇게 분류했고요. 또 다르게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책악에서 배우는 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내용상에서. 하여튼 우리 필요한 거는 계약 단독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분류하자면 국가가 하는 법률 행위가 단독행위가 있고 개인이 하는 단독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서 국가가 하는 단독행위 또 뭐다? 사법상의, 아니죠. 공법상의 단독행위 그중에서도 우월적 지휘에서 행하는 단독행위 그런 것이 처분이다. 자, 2페이지. 자, 개념이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이유는 아마 대상적격 문제가 나오면 한번 써야 되니까 개념은 뭐 이거는 구구당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외워두자.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정행위로써 대외적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공법상 단독행위를 말한다. 개념 요소로서 1번에 국가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위 이건 그닥 중요한 이런 요소가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의사표시고요. 두 번째. 단독행위고요. 공법상 행위. 이 단독행위를 했더니 법률 효과,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데 어떤 권리 의무가 변동돼요?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사법행위해요. 정부종합청사 지금 화장실이 막혔거든요. 화장실 좀 와서 뚫어주세요 라든지 이런 거 업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다 사법계약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에어컨 고장 나서 에어컨 고쳐주세요. 정부종합청사 몇 호입니다. 에어컨 달아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다 사법상 법률행위예요. 그래 오늘 우리 에어컨 100대 구매하기로 해서 업자 찾아가서 100대 살게요. 의사표시하는 거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다? 사법상의 의사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법상의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공법상행위하고 사법상행위 구별해야겠네요. 개별 작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툭 어떤 작용을 던져주고 구별해봐 이러지 않으니까 구별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그런 걸 묻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행위다. 2번이 중요하고. 단 뭐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다. 이것도 있고요. 뭔가 하면 공법상 관계. 의사 같은 거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임명이 아니에요. 서로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법에서 계약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얼마 정도 근무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고용계약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효과를 공법적인 걸로 봐요. 이렇듯 공법적이냐 사법적이냐는 구별이 쉬운 게 아니고 그냥 판례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의사가 출퇴근 안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여기 가면 밥 굶겠어 이러면서. 의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돈 더 벌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가령 법에서 해지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지 의사 표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민별에서 아시니까. 일방적으로 단독행위잖아요. 의사를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해지합니다 하는 거니까. 이거 단독행위지만 이거는 뭐다? 일방적 우월적 지회 생활 행위가 아니라서 처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가면 이런 단독행위는 뭐예요? 심지어 사법상의 단독행위도 우리가 개인이 하는 단독행위도 법률상 요건이 있을 때만 단독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 사적 자치니까. 그렇죠? 사법상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라서 뭐죠? 계약은 자유롭게 해서 우리 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둘의 관계를 한 일방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독행위가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다 법에 근거가 있어요. 법에서 취소하라고 하거나 해지하고 요조운동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너랑 나랑 혼인하자 이래서 혼인이 성립하고 너랑 나랑 아파트 매매 이런 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법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왜 단독행위를 마음대로 못해요? 법치 행정이라고 해서 국가는 수단이고 국가가 해야 할 여러 작용들은 입법자가 다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이 국가야, 국가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이러이러한 요건이면 할 수 있어. 그걸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집행하는 행위거든요.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용이 또 처분이에요. 그 법 규정에. 그래서 1번이라는 말이 그렇게.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요소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는 연결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법학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 1, 2, 3이. 그런데 법학의 개념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필요한 개념 요소들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법학의 어떤 문장들이 좀 어려워, 암기하기가. 순수하게 국어 측면에서는 좋은 문장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학에서 만드는 문장은 최대한 개념을 그 전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들이 다 붙어. 자꾸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개념 한 줄을 외우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좀 이런 개념,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문장 꼭 들어가요. 이렇게 외운다고 내가 말씀드리면 이 개념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내가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의미 자체를 갖다가 이 문장 자체를 갖다가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집행 행위는 뭐였더라. 강사가 말한 것 같고도 모르겠네. 그 다음 내용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무슨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 의미를 정히 몰라서 지금 뭐가 안 외워지고 모르는 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고 법익에 변동을 주는 작용이라는 점. 그래도 중요한,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법익에 변동을 주려면 어떻게 되죠? 법익과 관련되거나 법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금 문제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익은 항상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 제가 계속 듣는 얘기 미국에서 전투기를 하나 사와도 국민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누구는 기분 좋다. 한미동맹 그리고 국방력이 강화되어서 기분 좋다. 안정감을 느낀다. 이 안정감. 이익이에요. 말씀드렸어요. 또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왜 저렇게 군비를 확장시켜? 전쟁 나겠네. 불안해. 아, 무서워. 또 누구는 아니, 왜 미국하고만 그래? 왜 이렇게 종속되려고 그래? 기분 나쁘고 불쾌해. 다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법률상 이익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인지를 따져봐서 그렇다면 지금 전투기를 도입하는 결정은 법익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 행위. 그래서 처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법익인지를 판단하는 게 법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고적격에서 배웠죠? 원고적격에서도 이렇게 법을 보면 어떤 작용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어떤 법익과 관련된다는 걸 해석을 도출해야 돼요. 그렇죠? 그 법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원고적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법익이 또 개념 요소 중에서는 과연 법익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그럼 법익이냐가 중요하면 구체적 사건을 놓고 내가 판단해야 되냐? 그것도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판례사안을 안 내면 되고 판례사안 안 내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그랬죠?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규범은. 규범은 뭐예요? 아름답고 추함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사안이 아닌 걸 여러분한테 내줬다? 구체적 사안을? 그건 여러분이 법조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법관이 된 것처럼 막 판단하세요. 그런데 답은 뭐다? 수험생이니까 쟁점 쓰기 좋은 걸로 너무 고집된 친구들은 쟁점 쓰기가 싫으니까 딱 결론이 끝난 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곧 배울 기억하시나요? 기속력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곧 배우기 어려운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A사건과 B사건을 놓고서 이것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냐 없냐고 묻는 거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판례사안이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고민 갖지 말아. 그냥 뭐다 동일성 있다 없다 하는 거 이거. 왜 없다라고 하는 표현법 있죠? 법조인 할 수 있는 표현법.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항상 어떤 법리를 배웠을 때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내가 결론을 달라지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법익 이거 보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배운 이런 내용들이 법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보면 거기 CF 참고 원고적격이라든지 대상적격 지금 봐 처분 개념. 대상적격 소외의. 소외의 법익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 불이익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처분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어야지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법익이 문제돼요. 제3자여 행정행위. 제3자여 행정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울게요. 단독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게 뭐죠? 가령 갑과 을 사이에서 누군가가 단독 이렇게 하면 단독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법률 관계잖아요.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이 관계에서 내가 단독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요건에 맞춰서서도. 그럼 이 단독행위가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관련을 맺죠? 그렇죠? 이렇게 그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단독행위를 하면 얘와 얘에서 관계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원래 권리무완 관계가 너와 나 사이의 문제였고 이 관계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데 무슨 이쪽으로 관계가 생기겠어요. 이게 기본이고 그런데 처분에만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제3자여 행정행위. 분명히 상대방은 얘야. 국가가 단독행위. 뭐지? 얘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세처분, 입영처분. 다 얘한테 문제되지 제3자여한테는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이걸 똑같아. 예외적 행정행위의 특수성 중에 또 하나가 제3자여 행정행위가 있어요. 뭔가 하면 얘한테 법률 효과를 미치고 원래는 얘한테는 그냥 법률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해관계가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임명. 사촌이 배 아플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건 뭐다? 법률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단독행위들은 얘한테 왜 임명이 얘가 배 아프다라고 하는 불이익. 배 아파. 이 불이익이 왜 법적 불이익이 아니라고 그래요? 임명이라고 하는 이 행위의 법을 찾아보니까 사촌이 배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임명해.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을 항상 존중하고요. 또 그것과 최선의, 이 직무에 맞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혹시 이게 나는 배 아플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이익이 뭔지는 알겠는데 사실상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렇게 행위가 돼요. 예외적으로 제3자여 행정행위죠. 뭐죠?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연탄공장 허가. 말은 그냥 기본적이죠. 그랬더니 여기는 배 아파한 게 아니라 못 살겠다 이런 거죠. 환경 침해. 환경 침해 어떻게 되죠? 법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할 때 연탄공장 허가. 연탄 없으면 못 사니까 연탄공장도 허가를 해야 돼. 그것도 연탄도 떼고 살아야 돼. 연탄 떼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연탄 별로 없지만 그것도 아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연탄공장도 사회죠. 필요해. 그리고 이 사람 영업을 하는 자유를 위해서도 요건에 갖춰지면 꼭 해줘. 함부로 하지마. 이런 게 다 읽어보니까 그런 의도가 다 나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위치나 거리 이런 걸 봐서 너무 주민한테 환경 침해가 심하면 허가해 주지 마. 그렇더라도.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 환경상 침해는 뭐예요? 법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법익. 그래서 법익이 되면 이 단독 행위는 사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행위는 얘한테만 하는 건데 법적 효과가 여기도 생겨요. 마치 실질적으로는 얘도 상대방이 되는 듯. 상대방이라고는 하질 않아요. 허가의 상대방은 얘예요. 하지만 법적 효과는 생겨요. 이게 제3자의 행위예요. 지금도 말했지만 제3자의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가을에 올면 제3자 소송 참가, 제3자 재심 청구가 허용되고 말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법익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요. 법익을 구체적으로 사건에서 아이고, 이거 되게 어렵네. 결론이 맞아야 될 텐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했던 과정만 보여주면 항상 모든 법률 문제는 그건 아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익을 판단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2번까지만 하고 실게요. 그래서 행정행위. 이제 국가가 뭔가 행정행위. 의사표시하는구나. 지금 머릿속에서 들어가면 여러분의 단독행위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단독행위. 해지, 취소.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이제 국가는 국가도 뭔가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구나.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가장 여러분이 아직 과세처분. 보통은 아예 떼가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는 걸 떼가서 아직 과세처분을 받아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냥 바로 떼가니까. 아니면 남자라든지 아니면 오빠나 남동생이 있으면 입영처분. 이런 거 아주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업정지. 이런 거 있겠죠. 이런 단독행위를 하면 이게 행정행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정 요건화에서만 하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예전의 국가는 뭐였죠? 입헌군주의 전에는 입헌군주를 한다. 죄송합니다. 입헌주의 전에는 왕이었잖아요. 왕은 다른 말로 독재자예요. 이런 애들은 물론 경국대전이 있었지만 그거는 편리를 위한 거예요. 왕의 편리를 위해서 계속 말하기 싫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쌀 열 가마 얻었니? 새 가마 가지고 와. 처음에나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날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귀찮아서. 일일이 돌아다니서 말하는 게 귀찮은 거야. 힘이 제일 센 애거든요. 안 가져오면 죽는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뭐죠? 권리 위에서 지금은 더 이상 침해 열 가마 가져와.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넌 내 가마 가지고 와. 내놔. 이러면 그냥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왕한테 죽어. 그게 독재자예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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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예요? 소득한 거에 30%를 내라.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30% 이상 뜯어가면 안 돼요. 그게 법치 행정에 법에 그렇게 돼 놨어요. 일어 일어 할 때만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나눠보면 그 요건을 좀 분류를 해봐요.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가령 예로도 많이 들 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하겠다. 법에 이런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아니면 아까 소득을 했지만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30% 부과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용상 요건이라고 해요. 내용상 요건. 그래서 이걸 처분 사유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건 중에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예전처럼 말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어요. 문서로 꼭 해야 돼요. 문서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작용은 뭐다? 결국은 과세 처분이 나면 가봐. 너는 뭐라고 할까. 1천만 원 납부해라. 소득세. 납부하라. 납부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올해 뭐랄까. 1억을 벌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 사유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절차요.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절차는 그런 거죠. 보다 더 법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토론을 한다. 협업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처분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 법도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행정청들은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거. 저기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조사해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인에서. 그런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절차는 예전에는 요건만 갖춰지고 이러면 지금 말했던 절차만 갖춰지면 바로 그냥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인권이 더 발달되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절차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예를 들었던 거. 형제가 싸우고 있어요. 형이 동생 장난감을 가져가서 동생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형한테 너 이거 동생 거잖아. 왜 동생을 왜 해서 울려? 그러면서 엄마가 형한테서 확 뺏어가지고 동생한테 딱 건네는 시대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이거 동생 거잖아. 네 건 따로 있고. 네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어떻게 했어? 잘못했어? 말해봐.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어? 말 듣고. 이러이러한 사정도 듣고. 잘못했지? 그러면 네가 말 동생한테 전해주고 안아줘. 이런 식이 되는 게 변환한 시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국가도 아니, 요건만 철저히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서 이제는 말을 해보게 해요. 저기 우리가 이런 사유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해 봤는데 이거 하려고 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거. 의견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의견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권한은 뭐예요? 갑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국가. 권한을 갖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문서에다가 다 기재를 해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이유죠? 이유. 여기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서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유 기재가 갖춰야 될 욕구에서 이렇게 여론이 나중에 받았을 때 윤병기 1천만 원 납부하라. 이런 거는 유혹한 거예요. 이유 기재가 없어. 이런 게 다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유 기재라는 게 있고요. 방식은 이렇게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를 거쳐야 될 게 뭐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량행위라면 재량판단까지 해야 돼요. 재량은 또 일단 배웁시다.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는 이런 요건들이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주체 권한청 권한을 과연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행정행위 적법요건 이러면 민법에서 배웠던 법률행위 요건 이렇게 대응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더 잘 세분화 돼 있죠. 민법에서는 내용상 요건이 없고요. 언제 매매를 하라. 언제 결혼을 혼인의사 표시를 하라. 이런 거 없어요. 왜? 거긴 자유의 영역이니까 큰일 나. 국가가 이럴 때 혼인하세요. 이럴 때 아파트 사세요. 이럴 때 주식 사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원칙적으로 없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뭐다?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장기 매매하지 마세요. 도박자금 주고받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청부살인 계약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할 사람 거의 없죠. 방식 필요 없고요. 이육이제 필요 없고요. 원칙적으로. 절차 거의 필요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행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 친족께 동의를 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없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행정행위는 뭐다?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도 뭐다? 법치 행정. 법치 행정에 또 배우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법을 지켜야 돼서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요건, 정해진 규율을 지키면서 이런 게 행해져야 돼요. 그런 요건들을 구별할 때 내용상 요건, 재량, 절차 방식, 주체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런 용어들을 그냥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10분간 쉬시켰다가 나머지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정력이요. 공정력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력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